대구 공공기지 K2의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이 변호사의 몫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 명이 국가배상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50%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8억 원에 이를 것을 서로가 예상 못한 가운데 변호사 최 씨가 지연이자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형편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한편 동구주민 4천여 명은 지난 2011년 최 변호사가 배상금의 15%인 승소 사례비 77억 원과 별도로 지연이자 288억 원을 가져가면서 이를 전액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.